동아프리카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 바로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도상의 모양의 뿔을 닮아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이 지역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치단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4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곳은 논밭에 물이 모두 말라버렸고 타들어가는 더위에 가축들마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재산인 가축을 잃는다는 것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의 지면에 있으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녀에서만 570만 명의 아동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가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길어지는 재난에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림이라는 소련전쟁은 조용히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은 유독 더 잔인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메뚜기 떼 습격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아프리카 주민들의 주식인 밀가루 가격마저 폭등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밀 공급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말리아는 밀 공급의 9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서트 월드와이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기아에 직면한 동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뭄이 더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오늘 콘서트 월드와이드와 함께 해주세요.